쭈욱뎁 아니 너분 브론즈 실버야 내가 살면서 플레이 밑으로 가본 적이 없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? 최고률 60점, 2시즌 다이어 최고률 4야, 3시즌 2,590점 같이는 최고률 4야 아아아 아아 안녕하세요 브론즈씨 안녕하 반갑습니다 아 한중충이시네 아아 그냥 충이시네 저기 한, 한조 전화, 네? 플레티너맨이잖아요 네 솔직히 제가 이기면 어? 아니 솔직히 만약에 이거 소업빵이라고 하면 어 2개는 줘야죠 저는 브론즈인데 아 오케이 알았잖아 아 지식값 아니 털리셔요? 아 아 아 아 하세요 요즘은 브론즈도 막 권위하고 그러네 나한테는 그런 거 못했는데 중독 아 진짜 안봐준다 아 진짜 안봐준다 이 형은 어떡해 개못하는 사람 특 응? 응 진짜 안 봐준다 다음 판에 제대로 합니다 응 아니야? 아 누댁파 누댁 다음 판에 제대로 합니다 어디 있나 본데? 여기 있다 아 어디 가세요? 아 제가 글로 가겠습니다 기다리세요 뭐야 왜 이렇게 잘해? 어? 어떡하지? 플랫 별거 없네? 아이고 아이고 거기서 뭐야 재롱 부려요? 왜요? 어렵노? 아! 아 세미 세다 응 어? 제발 응 안되지? 응 안되지? 어디 브런지가 어디 브런지가 플래님 앞에서 입을 여놔? 어? 여러분은 지금 한조모스트 플래가 플런지 이기물코 하시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레전드 느낄 수 없는 플래 종자 차이랄까요? 제가 더 다 이겨버리면 재미없으니까 이번 판에 좀 살살할게요 에? 중둑 어딨나? 아 씨 헤드샷? 헤드오샷? 어? 어? 어?! 어어? 허허어얼? 이기 질거 같으니까 봐주던척 하는거 봐 험었네요 어? 하하하하 어 어? 좀 하시네? 어 좀 하시네? 아 이거 패스전이야 어? 어 잘하는데? 내가 개못하는데 내가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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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잘해? 어 뭐야? 아니 진짜 개못해! 다진이 아니라 못하는 거라니까? 왜 이렇게 잘해? 아니 왜 이렇게 잘해? 이 짓이요? 죽어! 죽어! 왜 이렇게 잘해? 아니 미친 거 아니야? 왜 이렇게 잘해? 중독 한찐 나 가시다! 한찐 나 가시다! 야! 이런 거 어렸어? 하하하하 뭘로 빌지? 음식 좋아하세요 혹시? 갑자기 왜요? 네? 제가 요리 한 끼 해드릴게요. 이만하고 싶지 않아요. 제가 요리 한 끼 해드릴게요. 어떠세요? 아 싫은데요? 네? 싫어요! 죄송한데 쉬는게 아니라 소음권인데요? 이리와 아 진짜 손난이야 아 근데 손내 쓰는 벌레가 어딨어 왜 민영님 어딨을까 아 지금 채팅창 때문에 집중이 안되거든요 민영이 쫀득쫀득하겠네요 이런다고요 어딨을까 아 아 제발 아 아 아 자가짓 기분이야 조금 날카로우시네요 내가 볼 때 절대 먼 거리 싸움 안할 것 같아 와 레전드네 아 아 엄마 제발 엄마 나 진짜 싫어 에임 진짜 존나 굴이다 진짜로 어딨누 빨리 나와라 나와라 빨리 빨리 나와라 이제 이 판은 나의 승리니까 빨리 나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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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살살해 주십쇼 준석이 형님 하면 삼창하시면 봐드림 형 준석이 형님 봐주십쇼 당신은 자존심도 없습니까? 난 자존심 없는 자에게는 좌비를 베풀지 않지 아 잠깐만 그냥 뒤집어 그냥 뒤지자 분명 상검 대기하고 있을거거든 야 이럴 줄 알았다 야 뒤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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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첨난 노릴라고 더럽고 추락한 놈 첨난 거리를 모르네 그냥 던지는데 에임싸움 에임싸움 오케이 콜 존나 못쌉 개못쌉요 진짜 뭐 뭐지 내가 무슨 선배춤이랄까 아무것도 못해 종둑 뭘 준다 한 번만 이기면 되네 오케이 아 뭐 에임존 하자구요? 오케이 에임존 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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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공들였는데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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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둑 옥 다 죽어버려 그냥 오케이 아 진짜 아 씨X 아하하하하하 으하하하하하 오! 개그캠이 미쳤어 저 이놈의 거.. 아! 다 내가 이겼다! 무서운가봐요? 벽에 쩍어 다니네? 나는 시간 30초 뭐해? 뭐.. 힐.. 힐.. 아 좋다고.. 어 야 뭐야! 언제 왔어? 안녕? 와 레전드네.. 와.. 와.. 와 미쳤네.. 진짜.. 아 쫀득님.. 나 여태까지 만난 플래티넘 중에 제일 좋은데.. 그냥 나가 뒤지십시오.. 쫀득님.. 이번에 배치고사 보면 드론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럼.. 아니 뭐 할지는 나중에 고민해도 되는 거죠?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게요 그쵸.. 재밌겠다.. 이었전구 아이었 Port Schweitzer.. 에 terrified.. Rights Kanal.. 지민이 nad мн éc пользов Cevillian.. mut화음 지그단ственный 복제 謝謝 그렇죠 시전 ONE.. 은직 purity.. 모른군.. 정청하기 모른지 vie 진심이 export 감사합니다.